제외한 선수 후후후후후후 후후 후후후후 제외한 퇴근을 했다고 알리지 이펙트 마구 핥히기 체력 개설액이 되네 이펙트練이 없어도 호호호 호호호호 호호호 이로다 이러다 라라가 부린 이러다 죽어 오지게 썰어 트윗기 후후후후 또 나오는거 봐 징그럽네 뭐사지 거긴 ugh 날아다니는 섀도우 떨어뜨리는 디펙트 잭스좀 없어 친구 나 떨림이 너무 심해 그 잭스좀 끊어라 나쁜 버릇이여 무지개 가운데꺼 잡아야 되는데 아 스순 괜찮아 소울주의 이펙트에 돈을 털겠다고 10년은 이르다 안돼 꼼 어이구 디스 끝까지 슬레코라 은서지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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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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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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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Mario.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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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널 쉬고 헬리퍼스 주세요. 아잇 드쓰 어 멋있었구나 호시 하나 갈게 오하안 이것이요 이거 방열판 순서에 맞게는 절대 안나오는구나 아잇 지금 백으로는 안될거 같은데 지금 백으로는 안될거 같은데 도와네 죽지도 않고 도와네 아이고 수리검 수리검이 된다 다운로드 올리는 카드 딱 한 장밖에 없는데 다운로드 올리는 카드 방디부 방열판 디펙트부 갓당 달빼기부터 애로사상이 꼽힐 것 같은데 잡기가 가겠죠? 이거 돼 그래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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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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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도 드로 이렇게 나오면 감정의 조각 자수 응 자수 안 할 거야 들어가 여기서 아 대치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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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박도준입니다. 오늘은 급여 파기가 이길까? 심장고동 소리가 이길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파랭이가 졌다고요? 이런? 이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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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음악이 저렇게 많아도 다른 거 쓰레같이 나오면 힘든데 다른 게 잘 나왔네